자 게임플레이 팔로잉! 팔로잉! 오늘은 팔로잉! 팔로잉 가볼겁니다 뉴게임 어 이거 따로네 아예? 자 더 팔로잉은 베테랑 나인 라이트 플레이어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최고의 게임플레이를 위해 서바이벌 스킬 드릴 레벨 10위 야 이거 10위 안된다나? 어 그냥 해보죠 까짓까 해보죠 라이더는 어려움 그대로 갑니다 노련한 생존자들이 적하면 이거 처음에 할 때도 본 것 같아요 그죠 당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종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당신들 아 너무 빨라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하나를 만족시켜야 해 너무 빨라서 못봤어요 앞에꺼 마리 셜리의 프랑킨슈타인 영화 1990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쟈어엇! 깜짝이야 왜 이래? 발 안에서 나가는 길이래 나 치료제 못 만들었나 본데? 엄딩에서 분명히 샘플과 함께 하면 엄마가 왜 찾아 이거 치료제 못했나봐 치료제 자체를 못 만들었나 본데? 우리 방금 전에 엔딩에서 분명히 샘플과 함께 하면 샘플과 함께 하면 엄청난 진전된 어쩌저쩌 그랬잖아 컨트리사이드 우리 러너들이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사람들의 헛소리 하며 미쳐날뛰는 부상자를 데려왔다 어?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헛소리 했다고? 방향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점점 더 환자가 늘어났는데 항원은 부족해 캠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아 캠드는 아직 단서 연구를 하고 있네요 박사가 구라쟁이 가지고 연구는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음악이 왜이래? 오 뭐야 아 아 여기부터구나 애들 죽이고 나서 나갔는데부터구나 자 자 아무튼 우리 지랄이한테 아무것도 안줬어요 뭐야 나 왜 왜 왜 누웠니? 12랩 부터라고 했는데 나 좀 있으면은 12랩 될 것 같은데 와우! 뭐야 연구비도 없죠 얘네들은 그냥 연구비 라기 보다는 그냥 저거잖아 어이게 어 느낌 왜 이렇게 안줬지? 왓! 두 eux 뭐 야 뭐 이상한 데가 나왔어 이거 긍까 원래 있었던 이건.. 이야기네요 마덜.. 아 진짜 그런거 같은데? 어 맞아 종교 느낌이나 치킨이 먹고싶다고? 뜬금없이? ㅋㅋㅋㅋ 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아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엔딩 후가 아니라 엔딩 후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냥 크레인이 엔딩 후에 여기까지 온거구나 그 환자 보고 오 왜 이렇게 많은.. 오.. 좋아 뭐야 뭐야 돼지! 돼지! 어우 소문에 대해 아는 사람을 더 찾는다니 아까 아까 그 사람 말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로 가는게 아니라 올라가는건가? 근데 여기 뭐 떨어지면 뒤질거 같은걸? 이쪽에 기름 맞을거 같은데? 안올아가지는거 보니까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 기분 나쁘게 여기 내려가면 자연확한데요? 아.. 물로 그냥 뛰어버릴까? 어? 죽은사람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뛰아아아아아악 다음에는 어세신크리드를 해야 되겠어 어세신크리드 다음 게임은 어세신크리드 로 하자 하하하하 어? 헌팅타워? 이게 뭔소리야 이게 오..뭐지 뭐지? 어우 되게 무서운데? 여우씨 이거 날씨도 구린네 아니 사람들은 겁나 아니 사람이 아닌 좀비가 죽어있는거 같은데? 맞어 헌팅타워? 헌팅타워? 야 뭐야 이거? 뭐야? 오! 좀비다 뭐야? 좀비잖아아 근데 이런 지역 자체가 없었.. 없었잖아요 그죠? 우와 오지고요 오지리고요 어? 여기다 오! 생존자 있네 엘로게이 민첩성 레벨업 을 원해 아 자시를 찾아가래 뭔가 훔쳤다간 손모가지를 내놔야될 것이야 손모가지 위에서 많이 들어온거 같은데? 뭔가 건드려볼까? 여러분? 다 훔쳐버려 다 훔쳐버려 헬로 위중자에요? 너야? 그니까 자스리가 어딨냐고 헛간에 있대요 그래 아주 좋은 다 헛간 같은데 다 헛간 같은데 집이 아니라 오 에스마 죄송합니다 야 죄다 헛간 같은데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야 어 애들도 있어 여기 매우 평화로워 보이는데 어 너니? 어 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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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락 부락 안녕 어 다시는 만나줄래 좀 이쁜 것 같애 여기 왜 이렇게 평안없냐 와우리 에즉이 안녕 아 지금 안된대요 어 어? 뭐야? 왜 법, 왜 자꾸만 야 왜 자꾸만 쳐내냐? 어? 없어졌어 딸? 안 들려. 여기까지는 무선이 안되나봐 왜 뭐야? 오 어? 야 뭔가 있는거 같은데? 죽었어 근데 너의 엽틱으로 도착했다는 친구는 그 사람의 눈이 잃어버렸어? 응, 그 사람. 내 아들 쿨트 어떻게 해? 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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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멈추지 않았지? 그... 그... 그 싹 엉링 하지만.. 그 짠은 놀라운 거 같다 진심하나?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쿨트는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항구가 발생하는 것인데 어? 여기서 맞네 교주네 교주 어? 옆엔 또 누구 왔어? 쟤 뭐야 아니, 차 준다고? 자, 그래서 차를 갖고 오라는 거야? 아니, 차를 갖고 오... 아니, 차가 있었으면 내가 썼었... 썼겠다 자, 그래서 아까 온... 어? 이쁘네 화장... 화장빨인가? 아닌데? 얼굴 형태도 이쁘고, 어우야 여기서 나오는 애들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언니, 나랑 놀자 놀아? 얘기도 해주지 않는구만 못됐어요 어, 근데 여기로는 올라갈 수가 없네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홀리라뇨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홀리라뇨 아니, 그럼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있나? 아니, 그럼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있나? 아, 저기를 뛰는 건가? 쟤 잘못됐다고 뒤지는 거 아니겠지? 어허 좋아 아, 좀비 너무 심하게 있는데? 아, 좀비 너무 심하게 있는데? 아, 좀비 너무 심하게 있는데? 말 되네 좀비 동작 말 되네요 여기 가슴에... 아, 좀비 너무 심하게 아, 아무튼 처천 연락하래요 차있네 저기 아, 옆에서 겁나 따라오네 근데 이거 헌팅타워의 의미가 뭐지? 올라와버렴 올라와버렴 올라와봐 혼내줄거니까 혼내줄거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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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아, 세이프존 아, 세이프존 대신일 수 있겠네 어우, 그거 말 되네 근데 여기다가 이런 버무상자를 아이구 좋아라 라픽은 많이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마구마구 써야되요 되잖эт 예쓰!! 빨리 만들어놓자 다위week 자 락픽 여러분 락픽 따위는 저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 뭐야 뭐가 터진 소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방금 터진 소리 듣지 않았어? 어 방금 뭐 터진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이야 야 갑자기 총 쏘는 게임인데 갑자기 저거 게임이 됐어 저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핵 꿀잼 어 말그대로 헌팅타워네 진짜 야 아 근데 이게 원래 총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임은 아니거든 근데 DLC는 많이 주나봐요 애들도 다 총독했고 총 안쓰면 힘들게 돼있네 안죽어 야 안죽어 와 헤드샷 안하니까 하루종일 맞춰야돼 어어 아퍼아퍼 어 근데 너무 많은데 애들이 야 힐팩 하나 먹고 사람 잡고 내려가자 좀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내려갈 순 없겠어요 요단강 건너뼈 있어 주마등처럼 막 주마등이 히터 지나갈 뻔 했다고 요단 리버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요단 리버 어디있는거야 이거 그냥 가볼까 여기서 그냥 타면 되거든 요단 리버 밑에 있어 적들 야 음악방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누구댕땅 누구누구댕땅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어여부 으헤헤 야 근데 대단하다 안쪽에 다 있는것 같은데 요게 차가지고가기 전에 애들 다잡아가지고 총좀 뺏어먹어야지 방금 한눈 보였는데 그지? 와우 씨 뭐야 머리가 널려갔네? 오조 머리가 날랐어요 야 얘는 죽었어 으하하하 으아아아 머리를 작살 작투더살 근데 총은 어디갔나? 나의 건 나의 총을 내려놓으라께? 분명 대민이가 더 셀거야 하하하.. 호올니쉿 빰빠라빠빠빠빠빠빠빠 오우 그래서 뭔가 가져갈게 더있나 생각해봅니다 오우 아 누가 약살때냐구요 제가 나 It's me Holy It's me Holy Holy shit 엔진 파츠 와 여기 훔쳐가는건가 여기서 다 훔쳐가는게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다 잡아온거 아냐 와 대박 난 참 착한 아이예요 그죠 Holy 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 그죠 와 근데 여기 짜세다 어 여기 진짜 장난아닌데 노다지야 노다지 노다지마 노다지마 아 상자 용량사기라고 안에 높이가 너무 높여있어요 거기에 물건이 놓여있습니다 이 물건 안에 파지가 있네 파지 여기 할아버지들 만나봐 파지 주우시는 분들 와우 나 무슨 여기 도둑질이라 왔나 이거는 착한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나쁜 도둑질이 아닙니다 착한 도둑질 그런게 있어 타도둑 그랜드 데프트 아우토네 하하하하 그러네요 나 언제 그랜드 데프트 아우토가 됐지 야 이거 처음 나온 거보다 왜 화력이 이렇게 약하냐 처음에는 200이 넘는 거 줬거든요 근데 다 팔아버렸단 말이야 내가 살인강도라고 아니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저를 악도로 보는 것 같아 설계도 설계도 야 여봐 이렇게 훔쳐와야죠 아니 훔쳐야죠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죠 훔쳐야죠가 아니고 가져가야죠 이거를 다 해야 되나봐 이 자물재를 다 열어야지 그 차에 부품이 나오냐면 아까 엔진 있었거든 뭐 엔진이 이 상자에 어떻게 들어있지 아까 엔진이 아니었나 아이 잠깐만 잘못 늘었어 엔진이 아니고 엔진 뭐였는데 모르겠다 뭐가 맞아 터보 파츠 터보 파츠가 상자 저렇게 작은 데 있다고요? 아까 엔진이 맞았던 것 같은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게임이라고 해도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하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지 이건 게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이건 좀 내가 이건 좀 하면 좀 이상하다 그죠?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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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는 게이일 뿐 따라가지 마시길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음악이 없어졌어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음악이 날라갔어요 음악이 더 이상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더 이상 안 나오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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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왜 UBD는 갑자기 왜 나요? 덤벅덩 데쓰 요러시 구원에 가이시 마쓰 오우 이거 언제 쓰냐 오케이 이거 이거 또 뭐야 결국은 이 그 열쇠 따는 걸로 시간을 때울 셈인가 이런 이녀석들 고급 담배 고오 급 레스토랑 그것은 히오스 뇽 다 턴 것 같은데요? 나 진짜 여기 털어놓은 거니? 자동차 훔치러 왔는데 다 털고 있네 근데 이게 처음이라서 아이템들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걸 수도 있어 농부에 나도 우와 어? 개민지 봤어요? 150 허어 완전 대박이잖아 농부에 나니다 이거 이러다 죽으면 다시 털어야 돼 어 맞아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세이브가 오토 세이브라 그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 집 좋다 어 뭐야 어 오우 야 씨 와우가 뭐야 아무것도 없다 와 씨 인간이냐 진짜 다음 도둑을 위해 조금 남기자구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와 캥깡통 이런거 먹어 와 여기 풍족하네 좀비 세상에 와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식량을 갖고 있어 좀브렐라야 좀비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왜 닫아 여기? 좀비 있니? 여기서 살자 펜스도 되어있고 누가 이렇게 털러 오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다 털었죠 그죠? 업그레이드 버그 업그레이드 화면입니다 여기서 다음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버그 파츠 설치 수리 교체를 통한 차량 개조 업그레이드 확인 및 액션 버튼 활성화 시킨 업그레이드 할당 도색 및 악세서리 교체로 버그 커스터마이즈 업그레이드 털마이즈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우리가 주순계 아 이거구나 버그 커스터마이즈 화면입니다 여기서 다음 액션 할 수 있습니다 버그 도색 변경 악세서리 설치 도색과 악세서리는 게임 내에 찾을 수 있는 수집입니다 야 이것도 도색이 바로 돼 대박 이게 이게 전진이고 이게 후퇴에요 그 후퇴트 운이 이제 볼일이 없지 이거 열리나? 워어어어어 으어 이 새끼를 오오야야 맞아 죽겠다 야 가안 아오 오! 이거 덮어내지네? 우와 독소사 어디로 가야돼 이거 야! 차 생기는 가장 좋아!!! 야 우리 안전운전하자 그죠? 안전운전해야지 안전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아 누가 이런거 버려놨어 다슥들아 어우 재밌다 으허허허허 오우시이이이이 이거 뭐야 코는 이거하면은 자꾸 부딪치면은 데미지가 크게 있는거 같은데 그래? 나 되게 안전운전 하죠? 안전운전 사나이라서 그래 아 누가 자꾸만 이런거 여기다 해놨어 또 왜 막혀있니? 아 진짜 너무한다 아니요 이게 뭐냐 아 근데 여기 문 안열려있잖아 어디에 들어가? 아 저 뒤로 가야돼? 아 나 되게 안전하게 왔거든 그죠? 여러분 나 되게 안전하겠잖아 엄청 안전하겠단 말이야 아오 내리는거 어떻게 해야돼? 내리는거 어떻게 해야돼? 내리는거 어떻게 해야돼? 야 차량 이건 뒤에 보는거고 저기요? 내리는걸 모르겠는데? 내리는거 뭔데? 내리는거 뭔데? 아니 내리는걸 모르겠어 기름도 없네 여러분 내리는거 뭔데? 여러분 내리는거 뭔데? 내리는거 뭔데? 여기서 뭐 쳐맞는거 아냐? 보호해야되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잠깐만 설정을 보자 어... 컨트롤 보기 보기 내리기 내리기 세모네? 세모 눌렀는데 방금 아 약간 어 으흡흡 흠흠 느렸어요 어.. 어? 이뻐 너 칸을 찾으러 가고 있어? 그는 떠났어 아마 그들은 마지막으로 떠났어 그는 피어싱을 하고 있군 그리고 뭐? 그리고 그들은 누구야? 그들은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에게 일어났어 그리고 갑자기 안그런거 같기도 하고 왜 쫓아낼 수 없을까? 당연히 안그런거 같기도 하고 너는 그의 이유는 그의 이유였어 그의 이유는 그의 이유였어 그의 이유였어, 그의 이유였어 그리고 우리 믿을 수 있는지?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내가 믿을 수 없지 내가 믿을 수 없지 그의 이쁘게는 그의 이유였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에스키야 카열 크레인 에스키 그의 기회를 좀 드릴 수 있을까? 너희가 필요한지? 죽었다고? 지하수를 오염됐는데 지하수가 깨끗해지면 고래 오겠다 지하수 오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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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라인 하이 근데 차를 준건 좋은데 기름 어디서 넣을까 나를 위해 기름을 줄 수 없겠소 아 여기 올라올 수 있었구나 어우 근데 차 재밌다 그니까 원래 하란에서는 차를 탈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있었어도 못했을거야 왜냐면 어? 뭐야 이거 이쪽은 길이 없다는걸 알았네요 나갈 수 있을거야 울타리에 다 막혀있을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막혔어 안막혔어 야 이거 갑자기 운전기 드라이빙 게임 됐어 거기를 몰면 연료를 사용해서 허드에 연료량이 포시된대요 연료 탱크가 있어? 연료 탱크가 있어? 일단 연료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변했는데 이게 마라 gear가 안보여 연료탱크가 안보이는데 연료탱크가 po이면 좀 좀 말좀 해주세요 설마 홀러? 홀리 엇? 뭐지 홀러가 뭐야? 안돼~~ 왜? 아이, 진짜